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정책과 방향을 구상하는 강원연구원. 박영일 원장이 지난주 자진 사퇴했습니다. 임기 시작 8달 만이었습니다. 제자를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강원연구원장 자리는 박 전 원장 취임 전에도 마땅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반년이나 비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공석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당은 부실한 인사검증과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무리한 인사가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합니다.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최문순 도지사, 그의 손을 들어준 민주당 도의원들의 직무유기에서 최 지사의 인사 방식에 대해 낙하산 논란도 이어집니다. 강원도 개발공사 사장, 강원도 일자리재단 상임이사 등 주요 산하기관장은 물론이고 독립기구인 강원도 감사위원장까지 도청 퇴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낙점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임명된 강원도 출자 출연기관장 63명 가운데 16명, 25%가 강원도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측근 인사일지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산재한 강원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2018년 불명예 퇴진을 한 강원FC 조태룡 전 대표부터 이번 박영일 전 강원연구원장까지 강원도의 외부 인재 채용도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인사로 인한 논란이 그치지 않으면서 산하기관장에 퇴직 공무원들을 앉히는 이른바 고인물 인사가 반복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그럼 이번엔 취재 기자와 함께 강원도 산하기관의 인사 논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기숙 기자 의혹 속에 강원연구원장이 물러났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강원도가 후속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강원도가 감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당 채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원장이 이미 사퇴해버리면서 조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임 원장 인선도 난항을 겪고 있어서 연구원장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래키 관장 인살로 그렇게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엄 기자,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부실 검증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 전 원장이 취임하기 전에도 인사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이대도 논문 표절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적격 판정을 내렸고 인사도 단행이 됐습니다. 좀 전에 보도를 보니까 25%라고 하는 수치도 제시가 됐습니다만 강원도 사라의 출자, 출연기관들의 퇴직 공직자가 기관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역 안에서 명망도 높고 전문성도 있는 인재 찾기, 분명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렵게 영입한 인사가 각종 논란만 불러오는 경우들도 물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직자 출신 기관장 인사가 훨씬 안정적이고 또 위험 부담도 적어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직자 출신 비율이 지나치게 많아 보이긴 합니다. 일 예로 강원도 개발공사 역시 한때는 회계 전문가를 사장으로 영입해서 알펜시아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매각 방식 등을 놓고 강원도와 공사가 이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공교롭게도 이 사장이 사임하고 나서는 대표 3명이 줄줄이 강원도 공직자 출신이 갔습니다. 또 강원도 인재육성재단은 최근 10년 동안 역대 상임이사 전부가 강원도의 공직자 출신입니다. 또 한 해 예산 500억 원이 넘는 강원도 경제진흥왕 역시도 10년 새 원장 6명 가운데 5명이 퇴직 공직자였습니다. 이 출절 출연 기관들을 만드는 이유가 관련 업무를 강원도에서 하는 것보다 또 더 전문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정작 기관장은 전문가가 아니고 다시 공직자가 된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더 확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 등이 퇴직 전 업무와 관련된 곳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재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직접 관련된 공직 유관된체가 17곳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가운데 퇴직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 5곳뿐입니다. 그나마도 전부 의료원입니다. 이 지자체가 설립하는 출자 출연 기간이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업 제한 확대 또 철저한 인사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물론 퇴직 공직자 가운데도 전문성이로 푼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전문가 차변을 더 제거하는 방안을 찾아야겠네요. 엄기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